야 아 진짜 미친새끼들 우리 철봉 구준이 또 소프트 가입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도라이다 진짜 이 당장 왜 떨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이 기분 좋은 날이 뭐하는거냐 지금 아 나 진짜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다 나는 진짜로 마지막 날 점검을 하질 않나 마지막 날 2시간 동안 게임했는데 점수 오르긴 커녕 20점 더 떨어지고 앉아있고 목은 안나오고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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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계속 6이라는거야 뭐가 계속 6이라는거야 뭐가 계속 6이라는거야 5승이야 5승이야 5승이라고 5승이라고 아 나 진짜 또 오기네 4개 할래? 어? 4개 할래? 리셋 걸고 4개 할래? 그럼 나 이거 바로 끝낸다 안해도 되지? 어 4개 했다 어 레더씨 안찍는다? 어 5승이지? 됐지? 안찍는다? 한 판당 25점이야 한 판당 25점이라고 한 판당 25점이라고 안할게? 미안한데? 미안한데 안찍을게? 아휴 물타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랬을 줄 알았다 아휴 참 진짜 대가리가 없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안할게 씨 안찍는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씨 찍으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물타기 좀 하지마라 방종하라고 하는데 방종 안할거야 너희들 보라고 240시간 한거 아니야 아니 물타기하는 너희들 보라고 242시간 한거 아니라고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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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봐봐 와 개극혐이네 아까 전에 보여줬는데도 막 이겼다면서 막 아싸 아싸 이러면서 6승이라고 하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왜 그러냐 진짜로 일단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이 주먹밥이 어떻게 만들어서 먹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먹으면 되지 되겠지 없는데 나 이거 끼고 하는거 끼고 하는거 없는데 여기 왜 장갑을 안졌냐 장갑을 안졌냐 장갑을 그냥 이렇게 먹으면 또 장갑을 안졌더라 여기 아 아 여기 수육 잘하려 하다 끝맛이 맵는데 음 아이고 또 아 방송 기계 봉준님께서 또 백구게 감사드리고요 백구게 감사드립니다 백구게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동형님 설마 못찍겠네 자발 사랑이면 찍어야지 아 그래 240시간 진짜 차라라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외도 딱 찍고 케이크 먹고 딱 폐막칙하고 방정하면 된다 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했는데 진짜 와 240시간 중에 4시간 남았다 와 와 진짜 와 진짜 토 나올 뻔했다 진짜로 와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짜로 와 눈물 날 것 같네 진짜 와 진짜 내 이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가 내가 진짜 목이 존나 안 쉬는 안 쉬는 편인 거 알죠 여러분들 네 목 아예 안 쉬는 거 알지 와 근데 내가 이번 240시간 하면서 목에 목이 존나 진짜 계속 쉬어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 지금도 쉬어가지고 와 목이 너무 아파 지금 와 미치는 줄 알았다 진짜 음 음 아 아 이게 장갑이야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난 이거 그거 그거 뭐야 아 감사합니다 으 으 흐흐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진짜 240시간 이거 진짜 아무도 못 깬다 근데 진짜 아무도 못 깬다 진짜 아무도 못 깬다 진짜로 하 내가 시바 기록 세웠다 진짜 장하다 김봉주 와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내가 진짜 방종하기 전에 멘틀칠 때 이제 마지막 멘틀칠 때 와 눈물 날 것 같다 진짜로 와 너무 고생했다 솔직히 말해서 와 너무 고생했다 솔직히 말해서 연속으로는 240시간 방송인데 이게 시간으로 치면 지금 420시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 와 궁주아 진짜 수고했다 진짜 와 진짜 아무도 못 깬다 내가 장담한다 진짜 아 아 어우 진짜 채팅창 내가 깰 거야 라고 하시는데 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어 마지막 날 케이크 먹는다고 했잖아 케이크 사러 갈려고 했는데 일어나자마자 아니 근데 이게 뭐라 무엔터 직원들이 방송에서 폐막식 케이크 촛불 꺼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일부러 케이크 안 사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깜짝파티 해준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다. 깜짝파티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기다리고 있다. 뭘 아나 내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케이크도 안 샀는데. 그래 알아. 4시의 점검인 거. 4시의 점검인 거 아는데 진짜 죽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4시 40분 때 방종인데 역시 난 안 될 새끼인가 보다. 그때 베스트 BJ 받았을 때도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그때 전날에 스키장 때문에 베스트 BJ 받은 거 묻혀버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240시간 방종하는 시간이 4시 40분인데 4시에 점검을 쳐하고 앉아있고 사람 새끼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사람 취급해줘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240시간 이게 세계 아프리카 신기록을 세운 건데 점검을 합니다. 와 이게 참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런 리셋이냐고? 아니 아니 별풍선이 안 쏴죠. 점검 때문에 어 그리고 튕기면 다시 못 들어와 방송은 안 꺼지고 어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어 방송 안 튕긴데 이번 방송은 안 튕긴다는 거였는데 그치 이제 채팅창으로 이제 축하만 해주셔도 됩니다. 정말로다가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아 달려왔습니다. 이번 40시간 진짜 네 신호씨 달려왔습니다. 음 음? 아이 설마 방송 튕기겠냐 진짜 설마 방송 튕겨가지고 8시 40분에 키는 그런 불상사 나오겠냐 아이 설마 그러겠냐 진짜 아이 설마 씨 야 근데 철구형 왜 갑자기 7시간씩 나눠서 120시간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연속 120시간으로 바뀌었냐 왜 왜 이렇게 됐어 아 평가감사합니다 태일이랑 내기했다고? 태일이랑 내기했어? 음 이미 먹지 했다고?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120시간 연습하면 존나 힘들어 진짜 어 진짜로 개 힘들어 진짜 음 음 철구형은 먹더라도 욕을 안 먹는다고? 당연히 클라스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240시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날이 언제냐면은 중간에 그 뭐지 몸이 존나 찌뿌덩한 날이 있었는데 몸이 존나 찌뿌덩한 이 그 뭐야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지? 그 전날 뭐 했었어 어 뭐 하고 나서 갑자기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찌뿌덩해가지고 링게맞다 링게맞고 온다고 막 거지랄 했었는데 어 언제였지? 흠 응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뭐야 매운엔게 존나 많이 먹어가지고 와 그날 진짜 뒤진 뻔했다 솔직히 말해서 어 build 아이고 준태형님께서 준태형님 또 뵙고기 감사드리고요 준태형님 또 뵙고기 감사드리고요 아니 죄송한데 물타기 하시는데요 계속 물타기 하다가 블랙 들어가시면요 죄송한데 블랙 안 풀어드리거든요 물타기 좀 하지 마십시오 아 중계방 채팅 안 보인다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새끼 뭐냐 이건 또 어떤 컨셉이냐 이건 이 새끼는 또 또 미친 새끼가 왔네 또 보쌈 소 기준으로 780칼로리 주먹밥 300칼로리 코카콜라 97칼로리 한 끼 칼로에 1257칼로리 탄수화물과 육주 위주로 드시면 그 기초대사랑 떨어지세요 봉준씨 김치도 같이 드세요 새끼 김봉준 영양사 이 새끼는 또 뭐하는 새끼냐 이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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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데요? 와 아무 이상으로 시발 과 지배가 손대 놀고 홍 대마 지배철 아 쟤 아 설마 그거야? 깜짝파티? 이 새끼들 너 어쩐지 대답을 안하더라 어쩐지 깜짝파티야? 어? 아닌가? 어? 갔네? 뭐지? 아 깜짝파티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 아니 뭐 야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한데 리셋됐어요 왜? 부서져가지고 아 뭐야 아 뭐 그걸 못해 형길 니는 촛불났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형길 그걸 못해 아니 형길 그걸 못해 아 얼굴에다 써요 형이 개초기그라고? 아 이게 아 잠깐만 이거 아 근데 이게 부러졌어 아니 파티를 이따위로 재미없게 하는거지 아 지금 우리가 먹으면 돈 해줘야 되나? 아니 뭐 이렇게 깜짝파티를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이 새벽에 모이기도 힘들었어 빨리 부세요 갈거야 이거 하고 아 네 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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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니 형이 이것도 너무 재배로 욕하지마요 축하해준건데 아 이거 맛있는거 들고 계시네요 아 이거 맛있는거 들고 계시네요 네 네 이것만 먹고 아 좀 병하고 고파가지고 아 하지마 던지고 그러지마 아니 이거 먹을라고 산거야 내 돈으로 산거야 흥윤 형이 사왔어 귀엽죠 이거 엄청 흥윤 형이 사왔어 형들 이거 귀엽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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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아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아 많이 남았어 3시간 남았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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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좀 더 시켜줘 아 뭐 했다고 저 시켜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좀 꺼져 주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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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치킨 한마리 시켜주세요 치킨 한마리 아 이거는 뭔데 아 이렇게 먹는게 앙 훈련하면 조심해 시켜지 부린데 뭐야 밥을 다 이제 아니 이거 먹여주잖아요 먹어 먹어 치킨 한마리 좀 시켜주세요 어 이거 옛날에 아이스크림 그 맛난다 아이스크림 앙 아 하지마 이런걸로 그래 그래 하지마요 치킨 좀 시켜달라니까 아니 근데 좀 꺼져주시면 안됩니까? 아니 왜 이렇게 파티를 성의 없이 합니까? 아니 전화 좀 받게 어딜? 링구는 카드 잃어버렸어 원래 이거 잃어버렸어 카드 잃어버렸어 근데 비비큐 말하자 하긴 한데 아 뭔 치킨입니까 또 아 좀 치켜주세요 아니 정말 죄송한데 좀 빨리 꺼져주세요 저 이거 하고나서 레더씨 찍어야 돼요 아님 방송 못해요 아 진짜로 러닝사정이거든 치킨좀 먹고 갈게요 아님 헌터치킨이야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왔잖아 아니 나 밥 안먹었다고 하지 아니 시발 이거 할라고 지금 밖에서 몇시간만 왔다갔다 했는데 아니 이거 왜요? 이거 생각하고? 시간이 너무 애매해 아니 지금 아니 존나 어이가 없는게 아니 왜 지금 들어옵니까? 들어오려면은 어디야 어? 4시 40분에 딱 들어와야지 아 점검 안돼요 4시 점검이야 아 이거 안 튕겨요 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우리 어떻게 하냐 1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맛있다 응 개맛있다 아니 4시 40분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좀 그거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뭐 뭐 이렇게 먹을래? 일대빵 4개 안먹는데 치킨 뭐 딴거 뭐 개소리야 감자타? 맛있다 아니 잠시만요 일단 자왔으면 일단 자요 아니 이거 채팅한 좀 치워보세요 개맛있다 근데 불쌍 이거 좀 미쳐 아니 니가 tube 헤어 예 맛있대요 진짜 맛있대 개맛있는데? 이 밥은 무슨 밥인데? 여기 밥 찢었다 근데 뭘 맛있네 참치같은데? 종합밥이 된 말고 이렇게 먹으면 안되지 뭐 말해도 뭘 안 먹어 형님아 고생했다 지금 학원갔다가 밥을 왔잖아 응 아니 이 새끼들 미친놈들인가 240시간 내가 했는데 왜 지들이 파티를 하고 앉아있어 어? 나 진짜 존나 빡치네 나가라고 나가라고 내가 240시간 다 했는데 지들이 파티를 하고 앉아있어 나가 아니 게임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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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 뭐 뭐 하나 또 시켜드려요? 치킨이요 니 진짜 치킨 먹고 싶네 나는 괜찮다 형맨이 뭐 먹고 싶었냐 그럼 감자탕이 치킨 다 시켜라 그 썰 풀어야지 240시간 어땠는지 그거 나 혼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왜 와가지고 아니 좀 할거면 좀 제대로 하던가 아니 앞뒤에도 지금 목 다 시허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은근히 바랬다니까 근데 목 지워도 흰냄새네요 뭐라고? 목 지워도 흰냄새네요 아이 뭔 술먹방입니까 여러분들 아이 술먹으면 안돼 술먹방하면 나 레더씨 절대 못 찍어봤지 그냥 레더씨 못 찍으면 오늘 노방종이야? 몇 점인데 지금 나 이제 120점 나왔어 뭐 찍나봐 다섯판이네 다섯판? 5일생 하면 되는거야? 아 근데 아 근데 얘 새끼들 방풀 너무 해가지고 아 진짜 어 뭐야 왜 왜 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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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더씨? 아니 나 깜짝 놀랬네 내가 갑자기 갑자기 튀어서 뭔 일인가 했어 싹 바가지 없는 새끼들 내가 240시간 다 했는데 와가지고 시바 꼽싸를 껴가지고 이걸 봐봐 묻었어 와 영산투컵이다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 묻은거야 이거 김먹었냐? 어 이거 하아 진짜로 영산투컵 아 짜증나게 아니라 빨리 한숨 수술 와 근데 진짜 이거 신기하다 와 아 뭐야 뭐 뭐하나 뭐 240시간이었는데 아 치킨 좀 씻겨도 빨리 3시간 50분밖에 안 남았어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오 존나 신기하다 맞아 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고 빨리 씻기 둬 뭘요 국먹다 국먹다 이거 뭘 이럴다 아이가 아니 이거 설계 아니야? 이건 자격 아니야 이 사람들? 뭔 자격이야 아니야 뭐 있는거 같은데 뭐가 있어요 우리 치킨 먹고 갈테니 네 공정해라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파티이기 때문에 치킨 한마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메이카 자메이카 먹고 싶어? 네 형은요? 형들도 자메이카? 나 자메이카하면 괜찮지 나 마리아 예? 마락 마락 아니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올리브치킨 비비큐입니다 새로 나온 올리브치킨 이제 마무리 끝났는데 아 예 사장님 네 예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날이라가지고 뭐 어떤 아 이제 240시간 연속 방송을 했었는데 예예 드디어 이제 드디어 하신거에요? 예예예 드디어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아 예예 그래서 사장님 그 뭐야 치킨 두마리 시키려고 하는데 어 그래많이나요? 예예예 그 자메이카 하나랑요 예예 그 다음에 마리아나? 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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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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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예 콜라 2개에서 카드 계산입니다 사장님 아 그럼 저도 기분좀 내게 그럼 콜라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네 김치라 김치라면 김치가 없어 내가 사볼게 여기 있네 김치 김치 김치라면은 그 뭐야 내 김치로 해야되는건데 김치가 없어? 그쵸? 야 그래도 사장님이 그래도 어? VIP라고 그거 뭐야 콜라 2병 이렇게 정이 넘치네 정이 넘치네 좋다 응 왜왜왜왜 아냐아냐 먹고 가자고 아이고 말하면 어떡하냐 치킨 두 마리 딱 들어오면 샌띠가 오고 바로 갈래가는데 먹고 가자 장난이야 장난이야 오늘같아 좋은 날에 또 인상 찌푸린다 무말랭 이거 되게 맛있다 보쌈 드세요 아니 그 뭐야 응 그런 얘기가 많은데 어 요즘 왜이렇게 방송을 안합니까 다들 나 방송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 밤새벽에 했는데 아 그래? 아침까지 했어 오늘 뭐 고고 하나 했잖아 공포고 어 나 그거 보다 잤어 잠시만 이거 좀 켜보세요 오케이 됐어 아니 형님들 이거 해상도가 너무 안좋은데 리방학과야 형님들? 아 보기가 있냐고 아우 또 1더하기 1은 킹쎄지 리방학과? 킹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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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초 리방학계 했는데 안 보여 이거 뭐가 해상도가 왜 안좋은데 스타해상도 스타해상도라가지고 아 뭐야 어금이게 안좋아? 난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지 그거 전체 화면이 안되지 전체 화면이 안되지 이렇게 되잖아 얼마 계산? 11일에서 241시간 아 이거 반칙이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 본인이 한거니까 뭐라 하지는 못하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아 대단하네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25는 뭐에요 근데? 응? 25는 어떻게 된거에요? 모르겠어 25가 된건가? 응 대박이네 아 이제 얼마 안나왔다 진짜로 아 진짜 축하한다 진짜 아 맞다 2채널 포함해서 그런가봐 아 아 나 근데 본방글에서 더 소름돋는 글 봤는데 뭐요? 봉준이 240시간 하는 동안 8시간씩 꼬박 잤는데 방송 계속 해야되는거 아니냐 진짜 진지하게 누가 왜 방종을 하냐 이거지 그 사람 논리는 그래서 그 사람 밑에 댓글이 누가 이렇게 달아놨어 그럼 병신아 너는 잠만 자고 평생 일만 해라 아니 그게 아니지 방송하는건데 무슨 상관 8시간 잤으니까 계속 해야되는거 아니냐 싸우고 있어 와 어지던데 아쉬우니까 와 어지던데 아 어지던데 걔 논리가 철벽이야 철벽 절대 질꾹일에 안하는 논리였어 철벽이야 철벽 절대 질꾹일에 안하는 논리였어 아쉬워서 그런가 봐 아쉬워서 아쉬워서 이제 방종한다는 근데 솔직히 형님 방송 뭐 키면 아 자고일라도 방송 켜있고 어머 어디 회사 갔다와도 방송 켜있고 이거에 적은게 있다가 그래그래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진짜 정들었지 아니 지금 소문드는게 뭔줄 알아? 저거 TV 산지 일주일 된거 같은데 못 봤잖아 티비나 보고만 있어 제가 제일 먼저 봤어 TV 사고 내가 제일 먼저 봤어 TV 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번도 못 봤어 내가 지금 티비 좋다니까 엄청 크죠 티비 사고 내가 제일 먼저 봤다 맨인블랙3 영화보고 지금 티비를 못 봤어 지금 진짜 크다 티비 크지요 진짜 응 저 와서 설치해줬겠네 설치해줬다니까 저걸 영화보면 오시겠다 아니 그리고 굽산이랑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거는 이게 15일동안 방송을 안했잖아 아니 중간에 한 번은 쉬고 그랬는데 집이 처음에는 있었어 그 앞의 집 우리집 앞의 집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집이 다 부숴져있어 그런게 주차장돼있더라 그거 변천사로 내가 나 봤어 진짜 소름이었어 진짜 아 근데 진짜 대단한게 잠도 제대로 못잤을텐데 시끄러워가지고 맞죠? 어 드림소리랑 포크레인 소리 존나 크잖아 저 자다가 갔잖아요 지금 아니 아 맞네 그래 중장비 다 왔을거 아니야 그래 그래가지고 한날은 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시청자들 막 이렇게 시청자분들 그 뭐지 그 뭐야 포크레인 소리 막 이런거 너무 시끄럽잖아 마이크를 껐어 마이크를 껐는데 이 개새끼 뭐하는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졸라하는거야 나는 포크레인 때문에 마이크를 끈건데 포크레인 소리때문에 포크레인소리때문에 사러웠구나 우리 보기 사러웠구나 전초코 얘기해라 아니 이게 아니라 카메라 보고 있잖아 방송이잖아 레더 안해도 된다고? 어? 진짜야? 야 형들도 이제 그거 해주네 와 우리 보클라이스님 한계팬들 고맙습니다 아 원래 이거 먹고 바로 레더하는 그거였어요 야 형들도 착하네 개소리야 아 개소리야 밥 먹고 해야지 진짜 넌 끝까지 이 빵정이구나 야 레더씨 못찍어 너 니 실력으로 아니 얘 저거한테 사연파들만 맞춰줘 저거한테 레더씨가 어느정도지? 레더씨가 아마 솔직히 레더씨하면 전중 프로까지 아니아니아니 그 뭐야 롤러치면은 플래티넘보다 위 아닌가? 다이아 내가 맨날 시즈마다 시까지 가거든 아 진짜요? 형님들 그래도 잘한 편이 있고 뭐라고? 술 먹방? 다이아라고 그러셨어요 술 먹방 하면 안될걸? 민국이 형님 나? 대회 준비해야지 대회 준비 때문에? 다이아급이야 롤러 따지는 형 다음주 토요일이야 잘한 거 네 와 다음주 토요일 아니 뭐 대회 준비는 어떻게 착실하게 계속 하고 있죠 아 진짜로? 형 대회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옷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깐 똑같은데 오늘은 오늘은 좀 그런데 요새 옷을 좀 차라라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형이 연습을 안하고 계속 연습을 안하는 핑계로 방송을 안하고 연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벌써 상금 5천만원 쓸 때 생각하거든요 네 저 진짜 저 진짜 다음주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오 진짜로? 아니 형이 그러면 그 뭐야 그 포메이션 다 짜놨어요? 다 짜놨죠 아 그게 대회에서 30억만 주는거죠? 20억 아이고 타이거 형님 또 배꼬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마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뭐야 20억? 20억이면 원톱이나 이런거 다 짜놨어요? 짜놨죠 아 지금 말하면 안되잖아 비밀이잖아 비밀이잖아 그 뭐 어 상금의 맨시? 어? 맨시는 없어요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데요? 그 뭐야 쉐어링업 어? 어떻게 알아? 하하하하 아니 뭐 어떻게 이런거 말하고 어떻게 해? 그냥 찍은건데 왜 맞다고 해요? 방송 보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상대선수가 하필 ST를 얘기하는 이 사람은 아니 왜 그걸 왜 맞다고 해? 하필 ST를 얘기하는 아니 근데 대회 나온사람 다 써요 그리고 토톱클로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고 클로제 고민했었어 어 고민했었는데 안 썼어요 고민했었어 저는 알고있거든요 아니 여기 승률이 좀 나와요? 받고나서 아니 그니까 그거 승률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그건 따로 연습 그건 이제 순위게임 못하고 그러니까 레더같은거 못하고 사람들하고만 붙었어요 친구 추가해가지고 대회용아이들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지금 승률 어느정도 나아요?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냥 뭐 글쎄요 열판하면 한 아 진짜 근데 그게 그니까 친구 추가해서 하는거라서 많이는 못하고 그 아이들은 많이 못해요 왜냐면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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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궁금하지만 결론만 얘기하는 듯이 몇 퍼센트 나오냐구요 100%에요 왜요? 와 역시 클라스보소 미쳤다 민공이 우승할 때 클라스보소 와 100% 미쳤다 근데 안지더라고 피파 방송 봤는데 진짜 안지더라 저는 민공이 우승할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약간 피파 할 때 눈에 똘끼가 있더만 그래 피파 할 때 진짜 눈이 약간 변해 진짜 아이고 우리 또 단단한 팀 쭈구리 쭈구리님 또 뵙기 감사드리구요 쭈구리님 뵙기 감사합니다 케이크 이거 사왔는데 먹읍시다 드세요 제가 잘랐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3시 반쯤에 와서 얼굴에 그냥 퍼붓는 다음에 갈래했거든요 도망갈래했어 근데 그럼 진짜 우리 보복당할까봐 당연하지 바로 진짜 그 다음날에 무스토콜 할거 같아가지고 이 사람 또 반 미쳐가지고 우리 무스토콜 한 다음에 포항가자고 막 이랄까봐 아 나 진짜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희 그냥 예 멀쩡하게 했어요 봉준이 또 한번 야마 들어오면 반 돌잖아 어디 갔지 몰라 반 미쳐가지고 진짜 포항가가지고 해명대 캠프하자면서 이랄까봐 아니 솔직히 그러래야 얘는 진짜로 아니 그 뭐야 그 그거 그거 들으셨습니까 철거 형이 뭐 방송에서 우리의 그 목표는 무엔터라고 말했대요 진짜요? 우리가 잼면 안되네 존나 영광인데 그러니까 너무 영광이잖아요 존나 영광인데 진짜 거기 몇몇이 너무 세잖아 거기 누구누구 있어요? 새하님도 있지 않나? 우리는 막걸로 김봉준하고 내세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솔직히 김봉준과 학고들 아닌가 아니 그래서 유방주를 한 명 지금 제가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유방주 유방주 김봉준 동생이 있다마 아 아 그 분 아니 왜 솔직히 그 사람 있으면 컨텐츠 그 사람 약간 고소하게 생겼잖아 그럼 우리 무한도를 틀어내면서 옛날 게임할때 그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뛰어내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지 니런 똑같이 생겼잖아 양쪽에 딱 맞은편으로 서로 오면서 오빠 동생 그러다가 또 사랑이 싹트고 또 애 생기고 이렇게 하는거지 뭐 아니 그 뭐야 유방주 좀 이렇게 추천해 준 사람 없습니까? 저는 근데 부산 사는 사람만 해야되지 않아? 아 그 사람 부산 이사올거 같은데 한다고 하네 한다고 하네 한다고 하네 아니 형님 그 뭐야 시청자잖아요 거의 이제 아프리카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내내 무엔터에 이사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성분은 추천해야되네 어 뭐 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기서 나왔었는데 그분 괜찮으시는데 동바님 동바님 잘할라 하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아니 아니 사례사님 아니 진짜 동바님은 최고야 진짜로 리액션 너무 좋고 와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근데 동바님이랑 합동방송 그 뭐야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탐방을 했었는데 쪽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 진짜로? 오 근데 동바님은 좀 걱정되는게 뭔데 근데 합방을 만약에 하면 민국이 한반도 못할거 같은데 왜 왜 긴장해가지고 너무 이쁜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아니 얘가 더 말 못하지 이쁜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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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보단 잘하겠죠 뭐 아 또 둘이 싸운다 못나는게 아니고 못나는게 아니고 제발 좀 빠지세요 이 항아리 깨진 새끼야 또 빠져빡 나온다 빠져빡 아 나 진짜 아니 그 뭐야 뭐지 그럼 동바님 그러면 동바님 너는 주태조 주태조님 제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에요 후배 또 하견이 또 하견하견 아니 아니 근데 주태조님이랑 게임해보고 아니잖아 어떤거 같아요 주태조님 충분히 예능감있어 괜찮아 예능감있어 왜냐면 저는 이제 그 흥행 그 흥행카드 같은걸로 생각하는데 주태조님 얼마전에 철거를 했거든요 그때 시청자 그 이틀만에 5만 나왔어요 유튜브 근데 아 진짜로 유튜브 조회에서 스타를 했는데 와 그거 그거 했지 제목을 오더 와 그게 진짜 많다니까 대박이야 그거 한 지금 6만 넘게 찍었을거에요 그 뭐지 그런 분들이 많아 진통이야 진통이잖아 여기 우리에도 가까이 있잖아 내가 볼때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에도 가까이 있잖아 주태조가 멘트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20만 그 덕후들을 우리 흡수할 수 있을거야 아 그게 가나려나 아 나 깜짝 놀랬던데 우리 힘들수록 아니 주태조님 그때 집에 갔을때 아 근데 너희가 왜 긁고 내 그 손이 나 아 좀 왜그러냐 진짜로 주태조님 집에 갔을때 딱 들어가자마자 맞지 철구영 대소독 냄새가 나는거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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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소각장 냄새 나거든 시체 썩은 애 남나는데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오 뭐야 여기 철구영 집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거야 와 아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난 주태조님은 좀 약간 꺼려지는게 음 나도 지금 안 씻는데 만약에 주태조님 무헨터 까지 아 근데 그분 진짜 안 씻는게 이번에 추운 냄새면 그분 이번에 서울 갔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번 돈으로 100만원짜리 헤드폰 산다고 오 일반 일본 일본 애니만 들어야 되니까 갔는데 그 서울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알아요 그거 티셔츠인데 이까지 내려오는 티셔츠인데 브이넥 여기가 이렇게 나와 나오는데 그 옷으로 서울을 할부하더라고 그 옷으로 홍대 새벽 1시를 할부하더라고 그리고 뭐 이상핀 있어가지고 와 그 옷으로 들어가고 진짜 국밥을 완뽕으로 하는데를 깜짝 놀랐잖아 그러면서 태연하게 시청자 30명인데 저 오늘 서울에서 좀 재워주실 겁니다 찰뜩 아우 야 진짜 오 쩔어 패기간 졌네 어 쩔어 패기차 좋아 진짜 되게 착하세요 엄청 착해 근데 저는 좀 무서운 게 제가 뺏었잖아요 얼마전에 차 가질 거 같은데 아 그거 저 때문에 사실 서울에 갔다 해요 아 왜 nichts 진짜 진짜로? 내가 그냥 했거든? 뭘 사귈래 내가 혜조님 그러면 그거 내려오시면 그거 걸고 한 번 더 해. 베이 커버? 아 저 정말 너무 부들부들하네. 국류다님 강제해주세요. 진퉁 진짜 진퉁이셔요. 진퉁이야. 근데 몰랐는데 저랑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1년 후배라더라고 1년. 1년 후배라고? 너보다 동생이야? 아 진짜로? 1살 동생일걸? 1살이가 2살? 근데 좀 안타까운게 양산으로 이사가가지고 아 맞다. 양산으로 이사가셨어요? 여기서 한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유망주들 한 번 다 영입해가지고 그 식스맨처럼 있지 않습니까? 한 명씩 다 찾아가가지고 라벨 또 갑니까? 아니 근데 너 라벨은 왜 싫어하는데? 한 번 들어봐보자. 왜 그러냐 진짜. 아니 왜 왜? 아니 이씨 아니 근데 보통 사람은 닮은 사람 좋아거든. 자기 닮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 좀 그런게 있어. 사랑하면 닮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약간 닮은 사람을 좋아해. 근데 너는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해. 야 나 같으면 거울같아 잡아도 챙겨주겠다. 아니 그. 아니 그. 아 진짜. 오늘같은 날 기분 좋은데. 짜증나게. 라벨 얘기 안그랬게. 아니 그래서. 식스맨처럼. 그때 무한도전에서 식스맨 한 것처럼. 한 명씩 찾아갑시다. 아시겠죠? 누구 찾아갈건지. 다 생각을 해놓으시고. 찾아가기 전에. 그 사람이 혹시 다른 소속인지 다 알아보고 갑시다. 아. 그렇죠. 뭐라고? 네? 뭐? 소속사 있는지 알아보고. 소속사 있는지 알아보고 가자고요. 소속사가 뭔가? 제가 사건했었잖아요. 네. 아. 아. 진짜로. 가만 놔둬 뭐. 가만 놔둬 뭐. 지혜아 잘 나가. 우리 형 가만 놔둬 진짜로. 아니 그 뭐야. 거기서 뭐. 진짜. 아. 그만. 아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 누군지도 모른데. 나를 언급했더라고. 아 진짜로? 우리 형 건들지마. 닌 뭔데. 닌 뭔데. 모기. 아니 나를 언급을 했더라고. 유명하니까 그냥 먹으러 끌고 싶었겠죠. 정말 죄송한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누군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걸 아니야? 너무 그런 거에 신경쓰지마. 그 클래스 아니잖아. 그래. 미안한데 클래스에 맞게 놀자 좀. 제발.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 맞게 라벨님 어떠냐고. 원래 무헨터가 지향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다. 하쿠 비제이를 찾아서 네이저로 가준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치기에 맞는게 저는 라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좀 그만해 나를 내. 뭐 칭찬이세요. 아니 그게 칭찬이 아니라 닮았잖아. 뭐 받았냐. 사주받았냐. 컨텐츠가 많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았네.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 별수 닮았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뭐야. 저도 찾아가야 되니까. 저는 만약에 찾아간다고 하면 저는 서울까지 가가지고. 동 빠님 한 번 전 뵙고 오겠습니다. 아 동 빠님이 제일 맘에 들어요? 나는 동파님 영입하고 싶어요. 유망주로 갔다가. 근데 되게 멘탈이 좋은 사람이어야 됐던데? 딱 봐도 멘탈이 좋은 거 같아. 라벨님은 가실 거예요? 라벨님 가실 거예요 그러면? 아 계속 지금 아까부터 라벨님 라벨님 안 돼. 라벨님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아 말을 하요. 아 또 이러봐. 아 각자 가자 각자 간다. 저는 주태준님한테 갔다. 각자가. 각자 가지 그러면. 그럼 네가 라벨한테 가야지. 닮았잖아. 그럼 똑배로 하자. 다 따로. 형님들 라벨한테 누가 갈까요? 네 명 중에. 형이 가. 형님 왜 네가 닮았잖아. 형이 가. 나는 아니 그거 뭐야. 봉준이라고 보면. 민심이 말합니다. 민심이 말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영입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야지. 가짜 가고 싶은 사람한테. 영입하고 싶은 사람한테. 아까부터 계속 라벨님 하던데. 영호야 영호야. 아 정답하자가 Cook 당장 당장 도 proportion tool. semantic 찬ick. 혹신이 될 quality 의혹. 형님은 동반반반반빰 형님은 어떤 점이 그렇게 합격입니까. 동반반반빰 Felipe fucked Entreengo hoped. 근데 우리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너무 좀 그러긴 좀 빠꾸가 저희랑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무한도존에 ㅈㅈ 님이 약간 낀 느낌이잖아요 아 전진? 괜히 말해 욕처벌 전진 다혈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소한 거에 화내신다고 사심도 좀 섞여있죠 솔직히 이쁘시니까 사심이 있으면 뀨 님 찾아갔겠지 뀨 님 근처 사신다면서요 어디? 지역 경남권이라던데 그래 사심이 있었으면 뀨 님한테 갔겠지 뀨 님은 뀨 님은 영입 생각 없나요? 여쭤볼려고 뀨 님이 오시겠냐 동파 님은 되고 뀨 님은 아니 뀨 님은 역해미시잖아 동파 님도 완벽한 역해미인데 동파 님은 약간 양팡 님 느낌 나는데 양팡 님 느낌 나는데 그래 그거지 그리고 완벽한 역해미를 우리 무헨터에 데리고 오면 안 돼 뀨 님은 그리고 제가 볼 때 무헨터는 노래도 좀 해야됩니다 어 그거 맞아 오 맞아 춤 노래 잘해야돼 맞아 근데 동파 님이 춤 노래 진짜 잘하죠 죄송한데 우리 들어올 때 그런 거 안 보고 들었는데 이 분이 저 이번 주에 전라도 여행 떠났는데 호텔 잡아주셨어요 뭐 진짜로? 진짜로? 대박이다 2박 3일? 1박 제가 1박 가는데 2일실로? 아 혼자 혼자 어 실수하셨네 어 허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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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감사합니다 은승표 형이 감사합니다 은승표 형이 감사합니다 큰일 날라고 진짜로 왜왜왜 형님이랑 저 진짜 죽어요 개인적으로 합방 하세요 아니 저 그 뭐야 저 또 한 대 갈 때 있네요 대구에 프리저 있는데 대구 프리저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반님한테 가도 돼요 대구 프리저가 누군지 춤추는 거 나갔어 어 근데 진짜 프리저 프리저 잡았잖아 프리저 오오 전툴이여서요? 아뇨 제가 김유다잖아요 아 그니까 제 대장이 프리저거든요 저 도돌이 형이잖아 제 대장이 프리저예요 그래서 그냥 반가워서 물어봤어요